최대한 빛이 들어오는 동시에 커튼 대신에 유리창을 가리기 위하여 항상 생각해 오던 스테인드 글라스로 유리창을 장식하기로 했다. 유리 페인트 공연은 쉽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취미생활 중 하나이다. 먼저 알코올로 창을 깨끗이 닫고 원하는 패턴을 결정한다. 레벨을 이용하여 수평을 잡으며 펜으로 미리 선을 그려놓는다. 직선 구간은 직접 그려넣어도 되지만 이미 접촉제가 뒤에 붙어있는 레디레드라는 상품을 사용하기로 했다. 유리용 페인트는 예전에 사용하고 남은 플레이드 사이 갤러리 글라스를 사용했다. 먼저 노란색과 흰색 그리고 투명색을 이용하여 패턴의 일부분의 색을 넣는다. 나머지 패턴도 그려넣는다. 패턴은 즉석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패턴책에서 구했다. 패턴이 다 마르고 나누에 균일하지 않은 부분은 공연용 칼로 다듬는다. 색칠이 균일하지 않은 부분은 여러 번 페인트로 붓으로 덧칠에 균일하게 만든다. 유리용 페인트는 적어도 세 가지 종류를 사용할 수 있다. 아크릴은 아메리나 파일과 유리 전용 아크릴 또는 특별히 제작된 솔뱅크 기반의 페인트 등이 있는데 갤러리 글라스는 유리 전용이다. 패턴의 핀 부분은 검은색 페인트로 꼼꼼히 채워준다. 나머지 공간은 투명 페인트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채워준다. 스테인드 글라스 이제 페인트가 마르기만 하면 완성이다. 투명 페인트가 마르니 드디어 완성이다.